네, 이악영의 뉴욕엔서울,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MTN 이악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정말 뭐 상황이 하루 사이에 확확 바뀌니까요. 그냥 종잡기 어려운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요. 주가는 올랐고 유가는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저께 저희 방송하는 시간에 보면 그런 소식이 전해드리면서 시간의 주가가 미국에서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억하시기 전에 유가는 올라갔고요. 금가 올라갔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반대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그런 취지에 나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S&P500,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사상체육과. 첫날 사상체육과,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사상체육과입니다. 다우지스는 1월 2일의 기록이 약간 아직은 못 미쳤다고 보고 되겠고요. 유가나 금가스는 상당히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조금씩 밀리는 분위기. 특히 금값 같은 경우는 1,600억 달러를 넘어섰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40달러 정도 아래, 1,560달러에 일단 마감됐고요. 섹터별로 보면 실제로 보면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 원유에 몰려있는 에너지 섹터만 한 1.6% 내렸고요. 실제로 보면 다 많이 오른 하루가 되겠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다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보다는 경제 제재를 선택한 거죠. 물론 경고의 메시지는 여전히 나왔지만, 지금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국과 이란이 모두 확전보다는 뭔가 좀 이 상태에서 잘 뭔가 좀 컨트롤하는 분위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100% 안심할 수 없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시장은 결국은 안도렐리라고 하죠. 안도렐리가 오늘 있었던 날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큰 일은 안 됐을 거라는 얘기를 바클레이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오늘 보여드린 수치는 저희가 한 이틀 전에는 중동 지역 전체 리스크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그래프는 그림은 약간 더 흥미롭습니다. 195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에 딱 미국과 이란 간의 사태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예전에 보면 이란 정부가 무너지면서 다들 그때도 있었고요. 오일 쇼크 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당시인데요. 결국 이현호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뭔가 교전이거나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한 달 동안에는 물론 내렸다는 겁니다. 얼마 내렸느냐. 0.5%는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더 내린 적도 있겠지만 0.5%는 내렸지만 3개월 후에는 2.9%까지 올라갔고요. 6개월 후에는 5.5%.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런 것들은 지정학주의 앱은 어떤 경우에도 일시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금 미국 주식에서 보여줬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 그래프도 잠시 보여드리면 유가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랑 금값은 그래프가 실제로 똑같습니다. 급등했다가 오늘 좀 반락하면서 마감됐고요. 금값도 마찬가지 반등했다가 하락한 것이 오늘의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특징주의 얘기 좀 해주시죠. 최근에는 테슬라 얘기 계속하고 어제는 테슬라 막춤친 장면까지 보여주는데 테슬라 또 올랐습니까?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3,4% 올라가면서 이제는 500달러 터치하게 직전까지 갔으니까 진짜 무서운 힘이 보여주는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은 워낙 주시장이 12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거래일수가 닷새가 지났습니다. 5,5일이 지났거든요. 1월 2일부터 거래일수는 5번이 했는데요. 1950년 이후 70년의 통계입니다. 첫 5일이 1월 첫날부터 5세 동안 올랐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되는데요. 첫 5일이 플러스로 끝난 날이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첫 5일 주가가 플러스 났는데 S&P 500이 확률은 82%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은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원래 5번 중에 한 번은 떨어졌는데요. 평균이 그럼 몇 퍼센트가 올라갔느냐. 13.6%가 연간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20년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이걸 평균 구간은 70년 동안의 통계의 의미가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시장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지만 실제로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사상체 효과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없더라도 사상체 효과가 없더라도 있더라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마치 삼성전자가 사상체 효과 갈 때 무섭다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 모르는 분 없다는 얘기죠. 사상체 효과 같습니다. 유튜브 안 쓰신 분 거의 없습니다. 남녀노소 사실 보면 말 못하는 애기들도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는 구글 0.7% 사상체 효과가 올라갔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 1%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가 갔고요. 어도비 여러분 또 많이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도비가 1.3% 사상체 효과가 났고요. 제가 늘 제일 강조 드리는 거죠.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기업이나 경쟁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쓰고 있죠. 비사 마스터가 오늘 다 사상체 효과를 끝나갔고요. 마이크로소프는 하나 더 약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6% 사상체 효과가 왔는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가 아시다시피 시장을 약간 안 좋게 보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죠. 올해의 목표 주가가 S&P의 지수의 목표 주가가 고작 3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떨어져야 되는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만은 탑픽 중에 탑픽을 제시하면서 189달러로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구도 프로덕트 미트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완벽하다. 그런 표현까지 쓰이면서 157달러의 기존 목표가 기억해서 189달러, 190가까지 올려놨습니다. 넷플릭스도 6개월 만에 채 효과를 올라갔고요. 유통주도, 유통주가 재미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로스라든가 로스 이런 것들도 사상체 효과가 같고요. 화장품 많이 좋아하시고 쓰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요 유명 브랜드도 한 30개 정도 갖고 있는 에스테로더도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네요. 그런데 지금 위원이 보여주신 것만 보면 다 사상체 효과를 기록하는 종목들인데 그렇다고 미국 증시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르게 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것은 대부분 S&P 500 기업이거든요. S&P 500은 세상에서 1위부터 500개 있는,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죠. 그러니까 초대형 기업이죠. 물론 그중에서 문제 있는 것도 꽤 많이 있는데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는 브랜드가 주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무섭다. 그거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FOMO라는 게 있죠. 포머라는 거, 늘 말씀드리자면 미싱 아웃. 나는 거기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공포. 나는 소외감, 두려움. 그게 포머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주시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머를 우리 일상생은 안 쓰지만 미국에서 영어 표현으로 포머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왕따 당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포머됐다는 얘기를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 파티에 가는데 친구들이랑 모여서 나만 안 불렀어. 그거 될 때 나는 포머됐다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게 없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런 표현이 지금 맞아 떨어져 있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특징주 가운데 국내 기업과 연관지을 만한 기업 좀 골라주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오늘도 1.3% 올라갔지만 어제에도 9% 가까이 올라갔다고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엄청나게 실적이 3분기, 4분기 좋아졌느냐 그거 아니라는 걸 제가 갱지어드리고요. 이것은 2020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저희 국내 방송, 국내 전문가 분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별로 올해는 미국과 이란 때문에 묻혀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CES 아닙니까? 그래서 CES에 대해, CES를 제가 딱 10초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CES는 딱 이겁니다. 사물인터넷에 IoT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터넷 오브 팅스 아닙니까? 사물인터넷인데 이번에 CES의 가장 핵심은 IoT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거기 인터넷. 사물인터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이번에 CES에서 명망한 것은 그 아이가 뭐냐면 인텔리전스입니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지식 정보, 진흥화라고 보이는 게 IoT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 여러 가지 제품들, 나온 것들이 힌트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텔리전스가 들어가는 것은 결국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관련 주의에 관심이 더 많다. 그 IoT의 핵심은 5G와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물론 반도체 중에서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에 대한 수익은 많은 거 더 좋아지겠지만 결국은 삼성도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실적이 아니라 그런 미래를 보는 거다 되겠고요. 바로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 주라도 지금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를 제가 다시 한 번 강구 억히 말씀드리지만 매매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기에는. 즉 팔고 지금 다시 사면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싸게 사기 때문에 한 주 더 주식 수를 늘린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뉴욕엔서울 오늘도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